호두는 많은 영양소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과도한 섭취나 알레르기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할 나쁜 점도 있습니다. 호두의 좋은 점 영양소 풍부 호두는 단백질, 식이섬유, 비타민 E, B6 등 미네랄 마그네슘, 칼슘 등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치가 높습니다. 심장 건강 호두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,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뇌 건강 호두에는 뇌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뇌활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체중관리 호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을 유지하고 체중관리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대사활동 호두는 대사활동을 개선하고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호두의 나쁜 점 고열량 호두는 고열량 식품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알레르기 반응 몇몇 사람들은 호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호두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. 산화 호두는 높은 지방 함량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산화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호두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포도당 수준 과도한 호두 섭취는 혈당 수준을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. 호두는 영양가치가 높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적절한 섭취량과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. 과도한 섭취나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경우 호두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